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그릇을 구멍을 내서 꽃같은걸 심으려고 꺼내놨던 거를 오늘은 해보려고 바깥에 나왔어요. 이게 잘 안써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라인더로 구멍을 내려구요. 그라인더로 구멍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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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이칠 때 하나의 첫 발을 놓고 유bell Está șt Revel. 급식 시간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저는 세모나 이렇게 네모모양으로 구멍을 안내고 요렇게 내요 그렇게 하면은 거름망을 안해도 되더라구요 요렇게 하면은 다육이를 심었던 뭐를 심었던 물빠짐도 좋고 여기다가는 뭐를 심을까 궁리를 해서 심어봐야겠어요